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기술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다산에드와 LS 일렉트릭이 함께하는 PLC 제어기술자 3급 그 공개 문제가 여러분들께 선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이제 공개 문제의 첫 번째를 시작으로 계속 어떠한 문제 유형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여러분께서 현장 중심 작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일단 공개 문제 A형에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작업하거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정보를 지금부터 시험지 한 장 한 장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제 시험에서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기반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처음 준비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이 내용을 지금부터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A형 공개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지의 구성과 함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리고 각 도면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장 첫 페이지에서는요 PLC 제어기술자 3급의 시험과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험 문제는 총 3가지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1과제 회로배선과 인버터 다단속 체험 이제 와이어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제될 건데요 이 전선을 각각 기구에 맞게 연결하는 와이어링 그리고 인버터 다단속 제어가 제1과제입니다 점심 식사 하시기 전까지 아침부터 내내 오전 작업 3시간이 바로 이 1과제에 부여되고요 그리고 2과제는 PLC 신호 제어 그리고 3과제는 PLC 생산 공정을 만드는 겁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1과제는 3시간 그리고 2과제와 3과제는 통합 2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다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1과제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그리고 2과제와 3과제를 응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시험 시작 전에 지급된 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사전에 감독위원 승인받아서 교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시험 시작한 후에 파손되었으니까 바꿔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험자가 작업 중에 파손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추가로 교환할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외반 내의 기구는 기구 배치도와 동일하게 배치해야 하고 흔들리지 않게 잘 고정해야 합니다 배선 작업을 할 때는요 기구나 전선이 제외반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구 배치도에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선이 주로 지나가도록 배선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으며 그리고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서 잘 정리 정돈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주외로 전선은 2.5스퀘어짜리 단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선은 L1상이 갈색, L2는 검은색, L3는 회색, N선은 도면에 지정된 색상에 따릅니다 보조회로 1.5스퀘어짜리는 연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노란색 전선을 사용합니다 배선 차단기 2차측 이후에는 모두 다 보조회로로 간주하게 되어서요 1.5스퀘어짜리 연선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호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죠 보호도체는 2.5스퀘어짜리 단선을 사용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녹색, 노란색 혼합 전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접지가 두 가지로 분기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가 도면을 보면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릴게요 SNPS와 PLC 그리고 인버터의 각 접지 단자는 아래 표를 보시며 보호도체의 접속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선 보호도체를 고정식 단자들에 접속할 때만 압착 단자들을 생략할 뿐 나머지 SNPS나 그리고 인버터 그리고 PLC 접지할 때는 우리가 압착 단자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로 배선할 때 Y형 압착 단자를 꼭 사용해야 됩니다 아래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어떤 압착 단자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 압착 단자의 종류도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볼게요 일단 접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PLC 인버터 SNPS는 2.5-3 그리고 인버터 주외로와 전원 입출력에서는 역시 2.5-3 파일럿 램프와 셀렉터 스위치 푸시 버튼은 우리가 M4V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5-4 그리고 릴레이 소켓 14핀, OCR 보조접점, MC 보조접점, SNPS, PLC 입출력은 모두 다 1.5-3으로 사용합니다 원래 우리가 현장에서는 O형 단자를 더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 O형 단자를 사용했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검정형에서는 이렇게 Y형을 사용한다는 것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수험자 필요에 따라서 어떤 거 G100 혹은 G100C 사용하시냐면 카탈로그를 지참하셔도 괜찮습니다 모두 다 일종의 오픈북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나선이 2mm 이상 보일 때 우리가 단자 조인 분량에 해당된다는 점 그리고 고정식 단자대 전선 접속할 때 좌에서 우,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 이거 조금 구분해야 되는데요 가로 배치할 때는 왼쪽부터 그리고 세로 배치할 때는 위쪽부터 아래로 순서에 따라 L1, L2, L3, 그 다음에 NE 접지 이 순서로 연결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원측 고정식 단자대 인출선에 대한 규정이 여기 14번째 있고요 그리고 15번째 최종 동작 검사 전에 주어진 회로보로기를 사용해서 전원을 투입한 상태의 점검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기기능사나 전기기능장과 같은 국가기술 자격과 조금 다른 점인데요 수험생이 마지막에 제출하고 전원은 오직 감독관만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 분들께서 자유롭게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문제는 문제가 생기면 수험생의 과실이 된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PLC 프로그래밍 시 노트북 이외에 USB나 기타 별도의 저장장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블루투스 같은 것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이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고 여러분께서 반드시 그 전에 오해 소지가 없도록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정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릴레이 소켓 방향 모두 다 기구 내부 결선 노하 구성도에 의해서 기준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정한 것이 없다면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사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래 경우에는 채점 대상에서 아쉽게도 제외가 됩니다 첫 번째 기권하셨을 때 중간에 중도 탈락 혹은 중도 포기를 선언하셨을 때 두 번째는 실격 사유인데요 첫 번째는 시험 중에서 시설이나 장비의 조작이 너무 미숙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리고 시험 관련해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셨을 때 그리고 초기화되지 않은 PLC와 인버터 지참하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도 아래 내용에서는 또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출된 과제의 부품이나 기기 방향 배치가 전선의 연결 상태와 다른 경우 그리고 동작이 좀 다르게 됐을 때 그리고 지급된 재료 이외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주외로나 보조외로 전선의 굵기나 색상이 잘못되었을 때 그리고 제어판 내 배선 상태나 기구 간격 단자 조임 상태가 너무 불량해서 전기 공급을 해서 동작 검사를 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었을 때 아쉽게도 실격의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호도체에 연결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고정식 단자들 순서가 달랐을 때 그리고 한 단자에 세 개의 전선을 접속했을 때 역시 실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완성된 작품에 한해서만 작동 여부를 감독위원에게 확인 받고 채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과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전선 연결은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2과제와 3과제에 따라서 채점 순서에 따라서 채점하고 잘못 동작된 항목 이후부터는 채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순서를 하나하나 단계별로 채점하기 때문에 앞에서 안 됐다면 뒤에까지 채점 대상을 적용하지는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과제부터 어떤 과제가 부여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 1과제입니다 제 1과제는 회로 배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인버터에 다단속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 시간은 총 3시간입니다 아래에 목적도 있고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요구사항은 도면에 따라서 전선 즉 와이어링을 작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PLC와 인버터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규정들에 따라서 어떤 제품들을 가져오실 수 있는지 그 기종도 대략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지참 규정에 따라서는요 입출력이 각 8점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릴레이 출력을 가지고 있고 모드버스나 LS버스 프로토콜을 사용 가능해야 되는 통신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인버터는 아마 G100이나 G100C가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시리얼 통신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드버스 혹은 LS버스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PLC 본체에서 인버터로 저희가 RS485 통신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금 주고받기 때문에 관련된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PLC 입출력 단자는 전선 접속되지 않아야 돼요 공통선 같은 거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와 같은 작업이 모두 다 수행되어야 됩니다 동작사항 한번 볼게요 동작사항은 차단기 투입한 다음에 PBU 눌렀을 때 MC가 여자 되고 자기 유지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기능이 조금 있는데요 이거 이따가 회로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인버터 파라미터 설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운전 그룹 설정에서 운전 지령은 키패드로 입력한다고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주파수는 키패드1 또는 키패드2를 통해서 어쨌든 키패드를 통해서 주파수 설정도 하겠다 라고 여러분께서 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입력 다기능 단자들의 설정이 있죠 P3 P4 P5가 각각 비상정지 그 다음에 스피드 로우 그 다음에 스피드 미디엄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다단속 설정을 조금 이제 재밌게 과제부여하는 겁니다 SS1, 2, 3 그 다음에 여기에 주파수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 SS1, 2, 3가 OFF, OFF, OFF일 때는 15Hz 그리고 OFF, ON, OFF일 때는 30Hz 그리고 OFF, OFF, ON일 때는 45Hz 그리고 OFF, ON, ON일 때는 60Hz 로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SS1은 모두 다 OFF고요 SS2와 SS3의 조건에 따라서 총 4가지 그리고 4가지에 따라서 이 주파수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설정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때 여기 15Hz, 30Hz, 45Hz, 60Hz 이렇게 나타내고요 SS1은 일종의 비상정지죠 비상정지 신호가 만약에 들어가면 모두 정지하고 전동기는 비상정지 상태로 전환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다단속 제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와이어링은요 기구 배치도는 아래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TV1, TV2가 있고요 그리고 MCCB, SNPS, MCOCR, 인버터가 있고 여기 PLC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버터와 PLC는 여러분께서 지참하시는 거고 나머지 기구는 시험 운영장에서 모두 다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기구 배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혼동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램프의 배치가 좌가 1번, 우가 2번이 아니라 좌가 YL2, RL2, GL2 이렇게 2번 단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것이 RL1, YL1, GL1 이렇게 1번 단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딘레일 위에 14핀 릴레이가 5개가 배치됩니다 RY1, 2, 3, 4, 5 모두 다 이렇게 순서대로 위치해 있고요 이 좌측 아래에 보시면 TV4, TV3가 또 각각 위치해 있다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버튼도 있습니다 PB6, PB7이 있고요 그 다음에 PB1부터 5까지 이렇게 있고 셀렉터 스위치 1부터 3까지 모두 다 아래쪽에 조작부로서 위치합니다 여기 약간 이렇게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전선이 지나가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일종의 창문 모양 한자로 치면 밧전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구간에서 전선에 이동이 있어야 하며 이 기구의 중간 이렇게 막 움직인다거나 여기 릴레이 사이로 전선 이동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아래 범례를 통해서 각각의 기호에 나타내는 명칭이 무엇인지 정확한 명칭도 역시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푸시 버튼에 이렇게 색상도 여기서 주어지고 있죠 그리고 램프의 색상도 모두 다 주어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제어판은 가로가 700, 세로가 600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용하는 것은 PVC 제어판을 사용하게 되고요 PVC 제어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려면 저희 다산 에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산09 그리고 다산09 메뉴에서 PLC 제어 기술자 메뉴를 보시면은 직접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성품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어 회로도가 나와 있죠 지금 세로로 되어 있는데 파일 모두 다 저희 PLC 제어 기술자 공식 카페에 공개되어 있으니 여러분께서 편하게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OCR과 MC를 이용해서 인버터 통해서 전동기가 가는 주회로가 있고요 그리고 SNPS와 PLC에 전원을 넣는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 시퀀스 회로를 통해서 릴레이와 이렇게 램프가 제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PLC 입출력과 인버터 다기능 단자대 결선도도 나와 있는데요 PLC의 입력부, 출력부에 대한 결선 모양도 각각의 단자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입력 5개, 출력 5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터에 이렇게 CM 단자 통해서 P3, P4, P5 단자에 각각 셀렉터 스위치 1, 2, 3개를 연결하시라는 것도 결선도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거는요 요거는 PLC 결선도가 되겠죠 각각 입력 요소에 따라서 그리고 각 출력 요소에 따라서 릴레이가 연결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기구의 내부 결선도와 구성도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OCR과 MC 그리고 14핀 릴레이와 외부의 연결 소켓 그리고 접점 구조도 보여주고 있고요 셀렉터 스위치는 시계방향으로 돌렸을 때 1시 방향으로 돌렸을 때가 ON이고 11시 방향으로 돌렸을 때가 OFF인 저희는 2단 셀렉터 스위치를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PLC 신호 제어입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지나면 PLC 신호 제어 과제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PLC 신호 제어는 일종의 PLC를 이용해서 적절한 램프를 제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공개문제 A에서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신호등 제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호등 제어에서 횡단보도 그리고 운전자가 보는 신호등이 어떻게 제어되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버튼을 눌렀을 때 신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기 타임차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임차트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횡단보도 적색과 횡단보도 차선의 청색이 켜져 있다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차선이 운전자가 보는 신호죠 황색으로 바뀌면서 적색으로 바뀌었다가 그때 횡단보도 청색이 2초 동안 됐다가 전멸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오는 것 이런 내용의 신호회로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제 이후에는 PLC 생산 공정 과제를 넣었습니다 PLC 생산 공정에서는 핵심인 기술이 바로 PLC에서 인버터로 저희가 속도 지령을, 주파수 지령을 내리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운전 그룹과 주파수 설정 방법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품, 그 다음에 불량품이 각각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회로가 만들어지는지, 구성되는지 그것도 역시 입력부, 출력부에 따라서 그리고 타임차트로 나와 있습니다 생산 진행 중일 때는 인버터가 30Hz로 신호를 보내면서 전동기가 회전하고요 자 이때 각각 생산 중인 램프가 4초 주기로 2초 온, 2초 오프로 전멸한다는 것 그리고 불량센서가 한번 감지될 때마다 불량 수량이 점등되는 것 그리고 양품센서가 양품을 감지할 때마다 이렇게 양품 수량 램프가 점등된다는 것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생산 진행 중일 때 일반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는 불량품이 감지되었을 때 여기 그리고 양품이 감지되었을 때 각각 어떻게 동작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차근차근 저희 다사네듀와 함께 학습하실 텐데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씩 보시면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실무 감각도 충분히 익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국가기술 자격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기 기능장이나 자동화 설비 자격에서는 전기 분야의 생산과 관련된 내용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 3급 자격에서는 여러분께서 프로그래밍 그리고 인버터를 다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하나 와이어링을 직접 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기기 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시퀀스 회로 간의 관계 그리고 전체 회로 구성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기회를 보았을 때 아마 그동안의 국가기술 자격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소중한 학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문제들은 LS 일렉트릭에 현직 엔지니어들이 출제하는 만큼 여러분께서 충분하게 객관적 신뢰도와 그리고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문제 공개는 A형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분께 공부에 혹시 방해가 될까봐 그리고 전체 방향을 잡는데 좀 어긋남이 있을까봐 어떤 명령어들을 조금 더 익히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심화해서 학습을 해야 하는지 중간중간 내용도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산 에듀에서 PLC 제어기술자 관련된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 볼 때는 QNET 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잖아요 PLC 제어기술자 시험도 역시 저희가 전용 공식 페이지를 이용해서 시험 접수하고 합격자 발표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격증 인쇄까지 다 하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준비되는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는 참고로는 저희가 네이버 카페 PLC 제어기술자 공식 페이지를 이용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중간중간 이런 내용들도 그 공식 페이지를 통해서 카페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 오셔서 방문하시고 많은 자료 그리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지 충분한 지도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여러분께 PLC 제어기술자 3급 공개문제 A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학습에 항상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 같이 발전하는 전기기술교육의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